배고픈데 뭘 먹지? 집밥이 너무 먹고 싶다 일단 바꾸러 나가보자 매장 이름이 엄청 소위한데 쓴 뜻일까? 사장님 근데 풀밭고루가 무슨 뜻이에요? 우리 당뇨가 초등학교 때 집을 먹으려고 뭐 의미가 있겠어요? 불어문들마다 이게 빛이 안 매워 집합되대 최고의 숨은 마치 매일 먹고 싶어 오래 먹고 싶어 나만 알고 싶어 너무 맛있어 라면 소리 맛집 가득한 방콕으로 놀러오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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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